라랄라라라 Tell me that you love me too 안녕하세요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틴탑의 창조입니다 네 이태리 장인입니다 네 이태리 장인의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네 무대에 올라가기 전이나 음악프로 대기실에서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이름 얘기를 한 적 없고 그냥 인사 정도만 그냥 선배님들만 괜찮다면 저는 영광이죠 따로 배우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그냥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추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춤을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계속 추다 보니까 이제 가수의 꿈도 키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 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중1 정도 때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뭐 존경하는 춤을 꾸는 빅뱅의 태양 선배님이요 무대 위에서 이제 춤을 표현하는 그 표현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고 느낌이 대단하셔서 제가 존경해요 열심히 태권도와 절권도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경호원이 꿈이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경호원이나 아니면 춤을 열심히 춰서 학원을 드렸을 것 같아요 마트요 마트랑요 그다음에 옷가게와 신발 가게요 이유는요 이제 마트는 이제 먹을 거와 뭐 씻을 때 조금 유용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옷가게랑 신발 가게는 무인도라도 멋있는 옷과 멋있는 신발을 신고 춤을 추고 싶어요 네 2012년 저의 계획은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뿐만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춤꾼이 되고 싶고 틴탑에서도 이제 열심히 하는 창조가 되고 싶습니다 네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틴탑의 창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